따똥 안녕하십니까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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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자자 흔들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시기 흔들시기 아아 봉은사 여기서 내렸는데요 언니가 굿즈를 사고 있다고 해서 언니한테 굿즈를 맡기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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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힘쓰해 문닭지가 떼져요 여러분 여기가 봉은사래요 흠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염없이 기다려 얘들아 아아아아 내 포카는? 안에 있어? 안에 있어? 아 뭐야? 아어머 저녁ень하고 저기여 뭐야? 물장이야? 아 맞다 물장이야 야 여기가 빨리 있어 아 배고파 아아 언니한테 인터뷰도 있었어야 돼 아 맞아 우리 인스턴 걸렸어 오 진짜? 좋겠다 오 잠깐만 오 오 끊어지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오 큰일 날 뻔 꼬모도 그러지 어 이거 많이 들어봤어 오 꼬모? 꼬모 꼬모 미안 뭐? 물이지 야 그렇게 다 같이 보면 물이지? 어떡해 아 너무 그래 너무 좋다 물이지 아니까 요식 생각나는데 그 요식을 내가 보는 거임 오늘? 아 어떡해 그러면 전화 좀 해줘 어 알겠어요 전화 되나? 어 나 여기 얼었어 야 여기도 메뉴판 있잖아 야 여기 뭐야? 영어임? 아 아니네 뭐 이건 뭐지? 와인 한잔 해야 되나? 손 소독하지 꼬모자 여기 알지 마 까먹고 있잖아 지훈이 지훈이 나는 본본이 아 본본이 아직 안 깠어 온박질을 못했어 오 맥이 진짜 나 진짜 귀여워 뭐 있는 거야 지훈이 4개야 아직 덜 나왔어? 어 덜 나왔어? 신신 드시고 계세요 형님 가 이거 두 개 반찬을 찍을까? 기다리자 어 가야겠어 그 말 죽지마 아 대박 나 근데 엄청 영광이야 왜? 자동제는 영광이야 아 영광이야 지금 어 닮았어 오 닮았어 눈들 아이 포차 포차 차가 지훈이가 여기 다 있었어? 이거지? 맞아 와 이 책 진짜 지훈이다 이거고 뒤지겠네 진짜 하얗다 머리 나 안에 찬식했단 말이야 어? 뭐야? 투톤 있어? 왜 무슨 하러 거냐고 아가리 언니 하다가 오 뭐야 너무 청어치인 거야 왜? 이쁜데? 천사기한테 참기옷 받아야겠네 나 청어치 나왔으면 다 저렇게 입으니까 이 정도면 무난한 심지어 나 오고 싶어 같은 사람을 열어봤다가 아니 아가이 포터리 전화가 제일 어 저기 다 비슷한 거 있다 아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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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 미공개 셀카들 레전드도만 정오 대쩌는 거 있던데? 이거 이거 억울해 진짜 미친놈이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틀어져던 틀어져던 메이커 메이커 이게 뭔데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진짜 맛없다 잠은 제대로 깨겠네 맛있다 지훈이 망원경 보세요 뭐야 미쳤다 근데 야 이거 초점 맞춰줄게 초점 맞추는데 하루 제일 걸린 거 같아 고객 다 끝나는 제품인데 아가이 이거 불을 켜서 해야 되는 거 같아 어 이거 뭐한다 봐봐 고장 났나봐 오래 눌러야 더 눌볼까 아아 보이 들어가서 그러지 말고 하긴 그러네 첫 우연입니다 수영원님 자 다들 소감 말이씨 사이버 가서 아니다 오 미쳤다 내린다 다 내리는데 여기서? 다 큰인가 봐 대박이다 올리비 공원이다 올리비 공원 안녕 잠깐만 심장이.. 아 숨이 안 쉬어져 잘 쉬어져 죽어도 토스트장 같으세요 오케이 레츠 기릿 아 어떡해 애들 너 긴장 겁나 하겠다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는 건 트레이저 아 떨려 미쳤나 봐 근데 나도 긴장해서 그런지 X마려 X마려 오 그래? 잘 보겠어? 나 지금 여기 그냥 냅두고 가고 싶거든 나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야 나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야 흔들어 미치고 우와 이렇게 바탕화들이야 신기해 가방이 중요하네 아 신사 어떡해 지지 못해 헷갈려지 못해 심장 지지 못해 아 더워 야 나 땀이 흐른다 야 어 나 뉴욕서 꺼내야 돼 겁나 바쁜 애플은 몇 개야 되는지 뉴욕 맨날 차 해주세요 여기요 아 메뉴 왜 더워 고지 선물 선물 아 선물 왜 포카 하나 앉아 포카 주세요 아 몰라 나 앉을래 아 힘들어 고지 꼴 됐네 아 맞아요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왜 안 앉아 천사 안 앉아 나만 앉아 언니가 빨리 앉아 나 부끄러우니까 아 뭐예요 저것만 앉으면 안 앉아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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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이런걸 다 이거 안 찾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귀여워 이거 한테로 만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마스크에 구속하게 하셔야 하면 아 손 떨려 손 떨려 동영상이 얼굴 안 가려주면 우와 아지다 겁나 귀여워 깜찼어 깜찼어 그렇지 어 난 기억에 깜찼어 하하하하 키에만 이렇게 쩔었다 옆 사람이랑 어떻게 친해져? 같이 해줄 수 있을 것만 같다 나 이제 간식이 없어 어떡해 어떡해 하나 남았어 어떡해 아 떨려 깜짝이야 떨려 어떡해 나 진짜 놀랐네 감사합니다 나는 믿어가래 안녕하세요 레이테크 먼저 해주세요 잘 보내드립니다 이거 어디에 있냐 아 감사합니다 그래 혹시 손소독하실래요? 혹시 여론이 누inte 오셨어요? 저요? 11시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소독이라도 하실래요? 아하 감사합니다 그녀가 10000원경 한 번만 봐도 돼요? 아니야 우와 진짜 대박 우와 화장실 가고 싶어 큰일났다 지금 갔다 오세요 아 무서운데 아니요. 할 수 있어요. 도말로 하는데요? 같이 가주면 안 돼요? 감사합니다. 시작하나봐요. 낭친이 생겼네요. 바로 4시에 시작할게요. 사랑해요. 고백 받았어. 와 어떡해. 설렌다. 설마. 미쳤다. 와 뭐야. 사랑은 하기 싫어. 오 뭐야 대박. 진짜.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ind your treasure. 안녕하세요. Treasure입니다. 지후. 으하하하하. 어어. 하하하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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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. 아하하. 안녕하십니까. 우리 김희진 안녕. 으아아악. 아 반가워요. 이왕이 될 때. 지침상. 우리 함께 아름다운 눈빛과 박수로 저희를 환영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게스트 여러분들은 막 안 했잖아요? 우리 트레저 맥컵니다.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드네요. 여러분들. 공식적인 첫 번째 모임입니다. 으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키크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아. 좋아요 좋아요. 이 자리에서 드디어 서로를 만났음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. 오랜 시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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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에에에. 틀데이은 어디 가요? 틀데이은 중규 가요. 쿵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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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요? 오오오오오. 뭐야. 아 이거는... 쿵차 쿵차! 쿵차! 쿵쿵쿵! 드랍 트에에. 허우. 허우. 구. 구. 스털. 자, 오늘 초급사 후에 이제 빨리 들어줘 실수한 건 아냐 자연스럽게 예 고마워요, 춤에 고마워요, 춤에 소션 입설 아니, 형? 6시쯤에 울기로 했는데 눈물 찝 울어버렸어요 네, 6시쯤으로 맞춰놨는데 저녁이 형! 그래, 나야 벽 벽을 필요 없잖아 내 손잡아 질 indictment 진짜 멋져 내 точки 더 높게 3 cái 1 2 4 올해 안해도 참된 sleep를 준비하였습니다 뭐지? 신 sentろ 알림을 준비해서 오늘의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니 배현자였습니다. 뭐야? 에이 물칸이 설마 에브리데이 나온다고? 아 근데 좀 아쉽다. 아쉽다. 좀 아쉬운.. 정원이 뭐예요? 정원은 뭐예요? 뭐야? 정원은? 정원이 원해요? 예! 잠시만 어떻게 해? 나는 안 해도 나는 정원은 매일 보고 싶었어 너의 하루는 어떠지? 날 없이는 내 혼자 사랑해요 큐맨! 가요! 사랑해요! 저희는 곧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! This has been treasure! 예! 윤지연아 애들 너무 잘하지 않아요? 너무 잘했어. 아 너무 아쉬워요. 아니 근데 오렌지를 안 할 줄은 몰랐어. 윤지연아 겁나 기워요. 빠를 때마다 올라가는데 저희 구독자예요. 안녕하세요. 수연이 복가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 평툼에 입. 진짜 행복해.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. 와 진짜 제대로 입더라고. 진짜 멋있어. 공선도 살짝 바뀌었거든? 안녕하세요. 뽀뽀따까? 아 근데 젤리 다 팔려가지고 아 이거 뭐예요? 요새에 만들었어. 아 진짜. 저처럼 빼야지. 아 맞아요. 어떡해. 감사합니다 진짜. 아 진짜. 그래서 빡세게 치는 거 겁나 멋있어. 와 나 진짜 개멋이. 나의 보도 진짜 잘하잖아. 언제 프로가 된 거야고. 맨날 커밍순이야. 공백기가 이래 길이 쏘아있나. 아니 그거 있잖아. 준규. 일요일엔 준규 가요. 준규. 준규 형 시키면 다 잘해. 아 요시 진짜 멋있어. 아니 음악 때 요시 있잖아요. 디사상 같아.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절대 나간 데는 없던가 하자고. 아 잘하자. 네 잘하자. 아 잘하자. 그래도 건배게. 건배게. 아 우리 3년만 남는 겨? 즐거웠어 얘들아. 따뜻. 내가 콘서트를 했나? 머리가 왜 이래. 마이콘. 뭐야 뭐야. 아 내가 여기 안에 넣어놨었네. 버릴 뻔했네. 다 뗄 뻔했네. 기념풍 받았다. 아 신반네. 자기 나왔어? 약간 연예인 본 느낌이야. 잘하자 언니. 즐거웠어. 안녕. 어디로 가야.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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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전했다. 가방이 진짜 개무거운가. 나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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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라. 이게 누구야? 잘 있었어? 네. 오늘 드레저 보는데 너무 행복했어. 어 얼마나 감동이었겠냐. 저 둘 앞에서 처음 했는데. 맞지? 야가. 어. 얘 담재? 야가 이 그룹 손냈다고. 그래. 예쁘 누나. 어때 누나. 난 누나뿐이야. 자,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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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거기에서 선물, 현장에서 이것도 마스크 이크리즈 메이크업 마스크 나 지금 돈을 천만 원 다 써 가는데 이 결혼은 엄마 돌아와 아직 돈 했어 오 혜아가 대신 봐 줄 거야 잘 보자 우리 가기지 우유 내게